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찰 모드 107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좀 어 잠깐만 불이 찬다 선대면 덕 어 이거 약간 텍스처 이상한데 관통했어 뭐야 이게 그래요 자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쉐리프 특집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어 언마크 그러니까 뭐 FIV나 또는 IAA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트 특집은 제가 이미 99편 했기 때문에 어 단번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99편을 보신 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와트 콜아웃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버그가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와트 특집은 예 또 뭐 새로운 스와트 특집 신고가 나오면은 아 특집이래 스와트 콜아웃이 새로 나오면은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꾸 어떤 분이 뭐 이 차 해주세요 저 차 해주세요 하는데요 님이 직접 링크를 찾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그냥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안해줍니다 뭐 이거 이거 인송 야 어우 저 진짜 박살해 오십시다 저거 아 조인성이 자 일단 갑시다 오늘 좀 머니깐 오 달리자 지금부터 오 경청할 대기 전이니까 교통법규로 마구마구 모십시다 왜냐고요 이 게임은 GTA니까 아직 경청이 아니니까 가난한 겁니다 오 오 아 엄청 멀다 짠 짜라짠 자 안전운전 레미코 트럭 항상 저기 있지 브레이크 오 아 너무 빨리 잡았네 아니야 괜찮아 오우 진짜 짜라자자자자잔 오오 가자 오오 jij야야야야 너무 빠르다 이게 핸들링을 수정에서요 보통 Rebecca도 다닙니다 오 큰일났다 바리케이드는 박음 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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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우 야 이거 웬만하면 프랭클릭스 킬 쓰면 안된대 오토바이 어 군대가 바로 앞에 슝 야 트럭 어 야 호우 메이크 오오 프랭클릭 엑셀을 쉐리 밟으세요 그러니깐 쉐리퍼 특집 쉐리는 아직이 쉐리퍼 형님은 엑셀레이터를 동무할 때 쉐리 밟으니깐 아이 뭔 소리야 오 안보여 야 으으 박았다 아 이런 야 왜 미끄러져 근데 어 탈망 같았네 수리할게요 뭐지 왜 갑자기 미끄러졌지 도로 사이에 흠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으으 야 와데버 맨 이리와 찬자라 찬자라 찬 찬자라 찬 찬자라 자자자 자잔 주루좌지조루 어흐 야 미니밴 저거 무한조전 뭐였데라 뭔 특집였지 스피리틱집 했을때 나왔던 차량이죠 저 차 중고차로도 되게 감 많이 나가던데 다른 차에 비해서 한마디로 같이 가있는 차량이죠? 기타 왔다 오오 피했다 어 폴리스 뭐야 왜 장애인 자리에다가 주차를 한거야? 이현이 민성이?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무장된 강도가 아 아닙니다 이거 제가 기억나는데 옛날에 처음에 제가 경찰 모드 했을때 여기만 요 경찰서만 들어오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맨 밑으로 그래서 폴레이토는 잘 안왔는데 최근에는 아 최근이 아니라 좀 됐죠? 수성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 일부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자 남자 제일 무난한 형님하고요 긴팔나고 아 긴팔 아니야 반팔 이거 입고 그라치 가치 경찰은 선글라스지 자 트럭 그라치 그라치 이거 하나밖에 없어? 오케이 이게 뭐냐? 아 스포트라이트 하고 이건 뭐지?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총 날씨가 좀 어둡네요 자 밝게 하자 밝게 날씨 밝게 아 이거 안했네 오케이 오케이 자 아따 멋있네 수리수리 마수리 잠깐만요 오케이 자 아따 EMB 멋있네 이거 진짜 불빛효과나 반사효과 요거만 봐도요 게임이 달라 보여 엠비 엠비가 하는거는 몇가지 없어요 그냥 불빛 효과 뭐 반사효과 뭐 그 뭐냐 텍스처 그니까 뭐 MSAA나 아 안티에일리승이지 그것만 고치지 웬만한 안고쳐요 잘 실패 실패합니다 형님 저 같이 써볼까 이렇게 숨어있자 자 첫번째로 한번 단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70마일로 잠을건데 제가 75까지는 봐주겠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적게 해놓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오늘 원티드 딱 글리스 트럭 자 땡기시요 아 이 트럭 있잖아요 이거 온라인에서 이 트럭 발견하면요 이 트럭 발견하면요 아 오케이 이런 트럭이 보이면요 요 뒤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엄폐물에 숨는 그니까 큐를 누르면요 저게 딱 엄폐물이 숨거리네요 그러나 차가 아무리 빨리 가도 사람이 안넘어집니다 그러니깐 그 뒤에 있는 사람만 별생기고 운전하는 사람만 별 안생깁니다 원래는 둘 다 그니까 차 안에서 쏘면은 둘 다 별이 뜨는데 여기는 그 밖에 엄폐물에 숨은 사람만 별 떠요 자 사건 하자 사건 어르신 어르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전자가 긴장한 상태로 보인다 뭐 숨긴게 있으니까 긴장하는거 있죠 패트릭 패트릭 시프트 시프트 어떻게 하죠 시프트 레프 레트 시프트 레프 뭐랜가 시프트 레프 아 시프트 레프 아 뭐 뭔 소리야 아 몰라 역시 미국은 영어는 정말 불안정한 언어입니다 한글은 어떤 한글을 쓰든 간에 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네요 자 Suspect has an active warrant 영장이 있구만 일단은 그 외에는 괜찮네요 자 한번 아 맞다 이거지 로그인 해놓고 Request back up 어 일단 아 소방차로 올 수 있구나 오케이 We copy you On standby On standby 자 코드3 백업 요청한다 어디로 와 어디서 해야지 형님 안와? 왜 안오지? 응? 오나요? 이렇게 늦게와? 어 아 bg 코드99 어디서 온가 아 저 온다 저 앞에 뒤에 괜찮죠? 맞다 자 형님들 이 사람은 영장이 있다 조심하라 자네 하이 내리시오 You on the rest 할아버지께서는 영장이 있는 관계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에 가서 자세한 말씀을 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영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영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 key 아니 오케이 타시오 자 자 Get in the police car Nice and slow 자 일단 이 차를 변신시키고 디스패치 디스패치 아니다 토어 트럭 로케이션 오버 짠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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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요? 아 앞에 있다 어? 저 위에 있어? 실례합니다 불금소리 괜찮죠? 뭐야 이거 왜 두 군데야? 여긴가? 어? 야 시간리 없어 알겠어 어디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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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리다 빨리 어? 빨리 넘어가 화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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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앞서이다 최고인들 마음 단단히 먹도록 길이었다면 길을 만들어라 따세 안돼 다 떨어내 아이 참 뭐여? 이 트럭 되게 빠르네 차랑이 이미 망가졌다 그러니 데미지를 Game of Go 안 쓰겠다 rollo 호우우! 야야야야야 야! 이가 있는데? 오이야! 아, 스네이크 수리해야겠다 이거. 아, 진짜! 좀 더 버텨... 버텨 볼게요. 여기다. 전에! 자, 이게! 야야야야, 빨리 왔다. 나 방금 안 있고 있냐? 됐다! 아, 이가인데? 유리스 빨리 와 미자씨 초코네 초코네 헤더샷 한방인 것들이 에리아 클리어 사망자 두명 메리아 시가 코로나 부르구요 차 안에는 음료스 캔 하나 범인 두명 권총 두개 어? 야 저기도 있어? 패치했나? 아 잠시만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야 잠시만 나시 또 왜이래 X가 써니 했는데 계속 자 여기는 형님이 처리해준다고 아 처리해준다고 치고 일단 이동합시다 저거 저런 신고 받기 힘드거든요 그래 때문에 바로 받을게요 빨리하자 우리 본부가 공급받고 있다 아고니 공급받고 있습니다 We are under attack 프로토스 베이스 is under attack 뭐 그런거죠 뭐해 야 빨리 밟아 쉐리프 형님 좀 쉐리 밟아봐라 어어 안돼 자 여기도 이런게 있어? 처음 보네 우와 잠시만 이거 어떻게 돼? 해봤던 기억이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오케이 U OK? U OK? 어디야? 자 이거 총 얼을 수 있을 건데 아 로드 블렁인데 뭐야 아니 드랑인가? White with the 아 저 안있구나 OK 하나 둘 셋 오 야 쏜다 어어 아따가 숨어 야 이 작가 그치 아니야? 더미 작? Add the shot 그거 인지 있나? 인지 없죠? OK 다 죽여! 잠깐만 아니 형님 있는 것 같은데? 아니구나 난장판이구만 형님 있네 아 안돼 형님 나와 그냥 엎드려 바치컷 쏘고 싶다 짜식아 아 이거 왜 자꾸 열리지? 안돼 경찰이 있었네? 아 몰랐어 어 사라있다 빨리 엠블루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일단 여기가 중요해 됐죠? 사드건 잠깐만 이거 뭐 있던데? 무슨 키 누르면은 시체를 조사한거 있던데? 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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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눈이 됐어? 까라 까라 엠블루스 빨리 와 자 이거 눈이 어떻게 그 End 눈이 되나? OK End 뭐야? 에잇? 뭐야 이거 다 연기 에잇? 다 연기였어? 눈이 방금 여기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네? 뭐야 이거? I'm on it I'm on it attention all units We have a 503 in Lato Bay 아유 소리 아니 그 아니 시체를 바로 차려봤는데 어 말할 줄 몰랐어 미안합니다 어 미안해요 어 고개가 안됐어요 따세 이런식으로 어? 따세 이 자식들아 경찰을 얕보는거냐? 어 형님 형님 시체가 따세 시가 어 살았네? 나이스 됐죠? 뭐 너 총선데? 아 일단은 잠깐만요 일단은 총을 좀 얻자 다 얻었죠? 야 이 총은 제껍니다 총알을 얻었습니다 마치 좀비전 같군요 아르마 같은 느낌난다 참고로 저는 아르마 안합니다 나이스 호우 아 이쪽 경조차는 처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저기 내봤네 저기 저 아 저거 은행이구나 그래요 됐죠? 자 그러면은 예 다음 신고를 받기전에 한번 순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녹화를 17분이나 했네요 오래 했네요 아니지 인트로까지 잡치면 빡 finances 더 크지ania이고 아 오프로드 중심을 해야된대 보자 저 어디야? 밖이야? 아이 참 잡죠 여기 갈 수 있나? 오 너무 가파른데?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도전! 아빠의 도전 뭔 소리야 경설도전 어! 됐스 역시 트럭은 다르구만 클리어 더 트래픽 바이 리무빙 오케이 이거 어딘가? 차 왜이래? 마치 타이머시 타고 왔네요 그렇지 손대면 톡 억 하고 쓰러지는 차들아 티키 보자 에스크 뷰 페데스트라 스테인먼트 자 지금 상태가 어떤가? 내가 경찰에 도전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차가? 여자냐? 아줌마.. 쉬고 아 두다이 여자구나 아니 왜 남자 없어 성별차별인가? 어 보자 아 이거 어떻게 괜찮아요? 어 그리고 끝이야? 음 음 드럭스, 아코올, 인절들 상처는 어때요? I feel fine I don't think I'm injured at all 술을 마셨나? The pet has had a drink but doesn't appear intoxicated 야 그걸 경찰 어떻게 하라 그걸? 잠시만요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는 것 같지가 않다? 뭔 소리야? 너 너 슈퍼, 아 슈퍼맨이에요? 그걸 어떻게 하라? 냄새나? 예 일단은 이, 이분은 예 조금 의심이 되고요 아주머니 I'm just waiting for a mate 친구로 기다리고 있다가요 다친 걸 없어요? My neck really hurts 목이 아프군요 마치 똑같네요 한국에서 뒷펌퍼 박으면 살짝 박았는데 택시기사가 내리면서 어 내 뒷모 내 뒷모가 전할거야 이 자식아 감히 내 차를 박아? 우른 저를 어떻게 하는 것이야? 뭐 이건 똑같은 거죠 어 보자 혹시 술을 마셨나? quite clearly clearly? 뭐 둘 다 술 마신거야 지금? 마약은 아니 이거 이상한데? 아니 다음에는 다 맞아 좀 좀 이상한데? 잠깐만 이 사람은 아까 이 사람 마약 안했죠?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상해 이거 왜 다 맞는데? 술을 마셨고 이 사람 상처가 없고 이 사람 상처가 없고 마약 같고 뭐야 이거? 그럼 다 어떻게 돼? 야 내려봐 거기있어요 아주 멀리다 내리세요 뭐야 이게? 아.. 내리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거 메뉴가 뭐있지? 야 잠시만 저리 가 아 아 리브 에리아구나 아 잠시만 아 이게 아닌데 잠시만 어 자 이거 뭐 할 수 없나? 메뉴가 이거밖에 없어? 아 이거구나 미안합니다 아 다시 탈거에요 그거 내릴거에요 아 내려봐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어 아주머니 약간 홀리스네이크 인성이 오케이 일단은 앰블러스 블럭인데 이거 어떻게 부르지? 일단 앰블러스 한번 부러볼게요 이분은 괜찮죠?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술을 마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는데 어 음 정확하지 않네 야야야야야 정확하지 않네 어떻게 그러지? 이 사람은 술을 마셨는데 술을 안 마신 것 같다고 말을 하는거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좀 이상하네요 저거 앰블러스 부르는거 있던데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은 자 어 뭐 눌러야 돼 이거 그냥 하면 되나? 자 견인 아 이게 아닌데? 잠시만 아 왜 헷갈려? 이 키 외운게 외워된게 많아가지고 자세한건 나중에 서해서 아마 연락을 갈겁니다 예 제가 연락처 다 얻었고요 2 조지 데이비드 윌리엄 0 1 3 아 됐죠? 오케이 됐죠?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이 끝나다 치고요 어? 동물을 공격하네? 어디야? 으이차 경찰이 이런거까지 해야한다니 어 뭐야 렉이야? 아 아니지 신랍니다 무슨 저 무슨 아이네드 백업이야? 어 아 신랅니다 뭐야 이거? 헐? 일루와 동물 내가 봐줄거 같지? 강아지는 봐주지만 늑대같은 야상동물을 봐주지 않는다 왜 죽었어? 진짜? 깔린거 아니야? 코로나 서비스 이거 왜 자꾸 나오지? 오케이 일단 코로나 부르고요 아이고 사람 죽었네 자 이 동물 살아있는거 같은데 잠깐만요 뭐 살아있냐? 아 죽었네? 에이 아깝다 너무 멀었어 착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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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코로나 동물도 됩니다 잠깐 길을 막겠습니다 경찰입니다 예 하죠? 착각! 착각! 야 착각! 요새는 핸드폰으로 할건데 근데 여기 CSI인가 예 거기는 아직까지도 디지털카메라 쓰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논 큰거 물론 화질 좋아야겠죠? 나중에 확대를 해도 잘 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은 아직까지 그게 안되죠? 물론 아이폰7 플러스가 그렇게 어 두배까지 줌을 해도 화질이 똑같다고 말씀을 하겠 아 저기 그 홍보라기 어? 왜 자꾸 움직이지? 어?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어? 좀 이상한데? 잠깐만요 자아 본격적으로 오프로드 쪽에서 한번 신고를 받아보고 또 순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까 어? 여기 자전거 있었는데? 어디갔어? 뭐 알아서 걸어가겠죠 뭐? 자 그러면은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올라오 어? 야 깜짝! 여기 올라올수 있구나 위에 안녕히야? 지질건데? 으르렁거리네요 그래요 자 갑시트 자 터널안에서는 어? 잠시만 뭐지? 이런게 있었어? 있었어? 처음 보네요 자 갑시트 음 저 어렸을때 한국에서 저기 차타고 이렇게 뭐 할머니집이나 갈때 왜 터널 지나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가끔씩 저렇게 터널 중간중간에 저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안봐도 알것 같습니다 어? 등산하시는구만 음악을 틀어냈는데 잠시만 뭐 뜨지? 상쾌한 로스산토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 로스산토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저기 뭐지? 칠리마운트 칠리산 아 칠리 아 칠리야드 아드야 이게 아드야 아 칠리야드 산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짠짠 짜잔 짠짠 짠짠 아 일로가야지 마치 퍼시픽 은행 숙격하라는 듯한 느낌? 기분 탓이겠죠? 오! 어머 잠시만 어 토끼 못 봤어 미안해 야 어떻게 한번 실험해 실험해보자 코로나? 아까 제발 경찰 배지 정지 먹겠다 김치 아이 저기 김치할라고 찍은거 아닌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차가 높아서 못봤어 농담이고 아 진짜 못봤어요 토끼를 그래도 순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토끼도 발견 어 뭐야 이거 뭐야 지가 오고 지가 쓰러졌네 설마 토끼 먹으라는거 아니지 그렇지 가라 아따 동굴 친구들이 많네 토끼 자식들이 야 저 꼼박았어 뭐 이렇게 심하게 찍어지냐 아니 이건 뭐 없어 여기에 아 그래 이거 어 이거 왜 그랬는데 이것도 와일드니스 콜하우스에 있는 친구입니다 엄청 빨라요 오우 야 잡았어 야야야야야야야 일로 오나 저깄다 어 저깄다 어 저거 뭐지 어 야야야야야야 어 어디야 오케이 바운스 그대가 돌아서면 그대가 돌아서면 명 빠졌어? 여기네 어 야인데 아 도망가구나 오케이 잡아라 뭐야 K9 어 우리 동물 안돼 동물 죽었어 아가씨야 동물 살았네 동물아 동물아 잡아라 컴이오 아가씨 동물아 동물아 가만있어 어 토끼야 나와 토끼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야 아가씨는 난포공전으로 긴가 체포합니다 자 자 연인 부...부워드려요 안했어 헤이 됐죠? 왤다 내 차 어디있지? 아 오케이 오야차 선전풀까 오차 가져왔네 야 역시 일처리는 빠른데 오는게 시장 오래걸리구나 아 저기 형님 차 있네요 자 수리하구요 다시한번 오프로드를 여기에 무슨 이벤트있지않나? 맞죠? 일로와나? 호오오 일로와면 어디로 가는거지? 케이블카 있는대로 가는건가? 자 모르겠네요 토끼야 나와봐 그라치 자 사령구동 트럭 딱 어울리는곳이구만 흐앗 흐앗 오우 오이차 오 노우 노 데미지 아직까지는 여기 신고 들어오나? 어? 뭐야 왠 오토바이? 뭔데? 뭐지? 여기 오토바이 여기있지? 여기 근처 누구있나? 흐앗 뭐 없죠? 뭐가 보이는가? 어 낙하산타기 딱 좋은곳이구만 뭐 없죠? 어 저거 뭐지?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 어 이 오토바이 주인이 누구죠? 모르겠네요 뭐 잠깐 차 세워놓고 아 저기 오토바이 세워놓고 어디갔겠죠? 예 설마 노산박뇨? 설마 뭐 움직인데? 뭐지? 여기있나? 아 그니깐 뭐 움직이소에서 들리는데? 아니구나 갑시다 아으으으으으 에이 망가졌네 소리 실제 인생에서는 저렇게 안하겠죠? 더 조심하게 운전하겠죠? 야 왜이렇게 투기에 많아? 배달실란다 자 한번 경치를 감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멋있네 아 예아 역시 그래픽모드 이게 EMB를 살짝 입혔는데요 가벼운겁니다 무거운거 말고 어 케이블카 있네 이거 온라인에서는 없지 않아요? 있었나? 못본거 같은데 뭐 어쨌든 한번 타볼까? 아닙니다 자 한번 신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고 들어올까? 오 가네 아 잠깐만 we have a station emergency multiple officers down person in progress 어... palato bay code 99 all units respond 코드 99 완전히 극한 상황인데 야야야야야 잘 먹었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아앗 일로오나? 저 저 일로 가나? 여 좁아서 여기 어떻게 가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나와 으 잇차 어잇 뭐야 왜 순간이동해? 아니 이건 아니지 왜 순간이동해 시차계 그럼 나도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덤비쇼 몽몽이 여깄지 ? 어이구 어쭈 엄청 나이스 이것이 바로 머리 쓰는 겁니다. 내려 이게 뭐야 어 이 자식이 야 쏘지마라 뭐 이거 뿌다 맞드래 이 자식바라 경찰 때려 야 너 뭐야 너 내려 너 뭔데 내려 얘 죽은거 아니죠 뭐야 얘들 옷차림 왜이래 야 왜 쏴 쏘지마 아니 어 이거 인성들이 그만 쏴 쏘지마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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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그래 네 얘 왜이렇게 방면 조니 우선이 역시 우선이 우선이 내가 못들었잖아 나 한국인이야 엎드려 욕을 해? 이런 비읍시읍 삼시새끼 인성봐라 넌 내가 직접 데려간다 따라와 나와 빨리 타 빨리 타 어 이 자식이 이거 인성들이 못했구만 감사요 자 여기는 형님들이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한국인을 정신랑한 한국인을 예 세상에서 빼겠습니다 너는 자식아 공무치팬방결로 체포한다 어 기분 되게 나쁘네 영어단이 한국용어를 들으니까 진짜 아 빡치네 너 잘 걸렸어 이 자식아 너가 해외에서 한국사람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욕한다매 일로와 너는 천바를 받을 것이다 자식이 아무래도 지금 범인 체폐해가지고 그 상황 힘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아 지금 뭔 소리야 그 상황 신경쓰고 있는데 거기 거기다 대고 응? 욕을 해? 야 이거 생긴 것도 날래처럼 생겼네 에? 자식아 일로와 노웨이 너는 정말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인생교육 받는구나 야 이 재미 급파? 아 재미 급퍼래 조포냐? 뭔 개그 안하네 야 이 형님들 조금 진지한가봐요 예스 자 마지막 신고를 받고 예 맞춰보도록 하겠습 아이고 잘못했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다음 신고 미싱벌슨 사람이 잊어버렸다 사람이 없어졌다 찾아라 야 사슴 야 사슴 갑자 아 이 노래 아닌데? 아 그래 이 노래 이게 그 레인보우 6시즈 오프닝 부금입니다 제가 펜특해가지고 간거에요 실제로 이런 데서는 시속 60으로 가죠? 네 예 여 근처다 아 아 아 이 뭐 뭘 반거야? 어 뭐야 줄여 줄여드네 어디지? 저 아닌가? 스마 철도 위에? 어 어 뭐야 저 안에 있네 잠시만 저거 큰일난데 어 잠시만 떨어진다고? 왓츠 계속 움직이네 계속 움직이네 헐츠 어우야 아 뭐 뭐야 어딨어 아 이쪽에 있나? 맞 아 맞네 오케이 잠깐만요 아 저거 세고 33 33 35 요 위에 있어? 혹시 그 이상한 아 아닌데? 아니야 신호가 이쪽? 토끼! 아 밝았네 미안해요 여긴데? 어 뭐 또 또 떨어지네 어디란 말이야? 70 요 위인가? 힘을 내요 슈퍼파워 됐다 여기 있어? 어디? 어디 있는가? 어 잠시만 슈퍼 떨어지는데? 아 여기 있구나 자 앰뷸런스 빨리 와 앰뷸런스 빨리 와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? 자 자 온다 여기 RPG로 폭죽을 사용하고 싶지만 그런건 위험하니깐 자 위에 보이죠? 으잉? 뭐야 뭐 갈렸어 새가 갈렸나? 이리 오셔 뭐 뭐야 저거 어 위에 저거 뭐야 새야? 그렇군 키플롬 키플롬 됐나요? 굿바이 굿바이 됐습니다 됐죠? 오케이 야 오늘 아웃트로 멋있는데 야 아따 멋있네 네 자 그러면요 예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요 그럼 저는 또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타시나? 오 되네? 어 안돼 타 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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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고 아니 타라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까지만 하고요 그럼 저는 또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에이 슬릭 I thought you said you weren't going to hit me. We had a deal! We had paperwork! Oh, dear. My daddy was not nice to me! Life is just one long mystery. Boom! Grand Theft Auto V.